이수의 다이블로그 안녕하세요. 7월에 제주도에 왔습니다. 우연히 만난 어린 새 어딘가 아픈 모습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봐봐. 아픈가 봐. 다리가. 그러니까. 만지지 마. 여기 새 있다. 왜 여기 다쳤나? 어디가 안 좋아? 못 날아. 이리 와. 잡힐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다리가 어디 아퍼? 107로그 수심은 16미터 수온은 20도 역시 제주바다 수온입니다. 화려한 빛깔의 범돔대가 환영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반갑게 안녕. 안녕. 터널입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터널 안에도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짧지만 터널 통과 어떠셨어요? 퀸 없이 다이빙 하시는 중형 마스터님. 입수할 때부터 없었어요. 보통 퀸을 두고 오면 포기인데 역시 다양한 스킬을 보여주시네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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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치와 달리기 한 판. 아 깜짝이야. 장난꾸러기 현철. 누워서 아래로 나타나다니. 저희 사리팀 다이버들이에요. 근데 뭔가 좀 어색하죠? 수중 단체 사진 연습 좀 해야 되겠어요. 마스크에 물을 가득 넣고 코로 흥. 자 이제 자리돔을 잡으러 어 아니고 담으로 카메라에 담으로 가볼까요? 탈랑귀의 불가사리는 이런 포즈라고 합니다. 커다란 육동가리. 오늘도 한 쌍이네요. 멋진 버디 송웅마스터님. 공기체크 중 나도 나는 백바 중형마스터님 핀 없이 고생하셨어요. 멋있었어요. 백팔로그 헛포트 수심은 최대 20m 평균 수온 20도 풍성한 감패들 사이로 물고기들이 즐거워 보입니다. 돌뜸 사이를 들여다보니 거꾸로 있는 듯한 모양의 주걱지들이 있네요. 스팅레이를 만났어요. 노란 빛깔의 눈이 참 특이합니다. 오랫동안 이곳에 누워 많이 엎드려 있었는지 등에 부유물들이 잔뜩 붙어있네요. 가만히 있으면 좀 닦아주고 싶은데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아까보다는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죠? 잘 가. 또 만나자. 역시 제주는 자리덤들이죠. 장마기간에 온 여행이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햇볕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많이 어둡죠. 그래도 비도 안 오고 바다도 허락해준 게 어딥니까? 줄 도와던 무리도 보이네요. 이런 호흡기가 빠졌네요. 당황하지 않고 후 의자도 없는데 의자에 앉은 듯한 자세 우주인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샷 서로 찍어주기 벌써 오늘 다이빙 마감이네요. 바지선 안쪽으로 상승 씩씩하게 사다리 상승 바다목장 리조트에는 해수로 된 넓은 수영장이 있어요. 다리가 안다. 아빠 저기 다이빙 마치고 수영장에서 시아와 함께 물놀이를 해주는 신강 착한 아빠 인정? 저는 왜 밖에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수영장까지 짠 물은 사용합니다. 다음날 이번에는 저 풍차 아래로 갑니다. 10만 대군 포인트 입수하자마자 꼼꼼히 이것저것 챙기는 신강 물속 동안 현철이는 또 누워있네요. 포인트 이름이 10만 대군인 이유가 궁금하시죠? 궁금증을 풀러 이동해볼게요. 짜자잔! 엄청난 숫자의 물고기들 보이세요?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여기가 풍차 아래입니다. 풍차 아래입니다. 그런데 조류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느 부분으로 가면 괜찮은데 살짝 방향만 바꿔도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이 핀을 차야만 했지요. 붙잡을 것이라고는 따개비? 등반을 하듯이 따개비를 붙잡으며 한방에 날아갈까봐 조마조마 상승했어요. 와 이런 그물이 반가울 줄이야. 그물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조류가 좀 있다고 다음 로그를 포기할 사리팀이 아니죠. 110로그 산호가 엄청 아름다운 산호장 벌지락 포인트입니다. 수심은 27m 숙소는 19도 조금 깊지요? 산호는 조류가 좀 있어야 더 활짝 핀다고 합니다. 조류가 있는 방향으로 갈 때는 정말 편안합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 자리로 올 때는 정말 다이어트 되는 느낌이에요. 조그마한 오징어예요. 승욱 마스터님께서 촬영하신 영상이에요. 저도 꼭 실제로 만나보고 싶네요. 만나도 너무 빨리 가서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가이드 강사님께서 이 산호랑 저를 찍어주신다고 캠을 가져가시는 순간입니다. 짠! 저 보이시죠? 끝! 짤죠? 영상인데 사진인 줄 아시고 셔터버튼 즉 전원 버튼을 꺼주시는 센스 지금부터 숨바꼭질 놀이 할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보이세요? 못생긴 녀석 이번에는 주황색 물고기 굴뚝처럼 생긴 해면 속에도 가끔 숨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누디다. 조그마하고 파란 누디예요. 여기도 없을까요? 찾았다. 뒤에 살짝 숨어있네요. 숨바꼭질 노래도 잘했고 마지막 탱크 아쉬운 상승입니다. 함께한 우리 사리팀 식구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풍차를 바라보면서 이번 다이브 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